너 분이 좀 봤어. 분이 진짜 많다. 사람이 진짜 많아. 이쁘다 폰캠. 아 저기 옆에서 매니저님 화냈다고. 기상나팔 소리 듣자마자 아 이러면서 안 그래도 주말에 끌려와가지고 이래야 되는데. 기상나팔까지 부니까. 이쁘다 장난이 아니고. 뭐야 뭐야. 카메라 왜 이래. 왜 이래 왜 이래. 이쁘다 장난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. 나 여기서 20분만 자는. 어떻게 이렇게. 여기 이렇게 이불 깔고. 진짜? 진짜 괜찮아? 그러면 영도 좀. 최비 영도 좀 끌게. Когда. 너무ouve all those. 다. 진짜. 결혼식. 미싱. 만들 수 없는 예술. 이렇게. 이쁘다. 이쁘다. 원yk. 수련 수련 잠버릇은 코골부 이갈면서 방북기 비고나서 자다가 육함! 다 틀렸어 다 다 틀렸어 다 두환아 넌 조선이 자존심이다 아아지간 인가 두환이 두환이가 누구야? 얘들아 잠만 누워서 눈만 감고 있어도 자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난댔어 야 너희 채팅 잘 보인다 안 돼 수련 수련 자는 동안 태수들이 방송 진행하고 돈에 오면 리액션도 대신 해주는 콘텐츠인가요? 리액션 할 사람 응 리액션 리액션 여기 리액션 할 수 있는 애 있을텐데 왜 잘 자 엄청 엄청 약간 잠이 잘 온다 캠프파이 온 것 같고 캠프 온 것 같고 얼굴이 개빵빵해? 아 그래? 나 얼굴 빻았어? 얘들아 근데 그거 알아? 잠을 자지 않아도 누워서 눈만 감고 있어도 잔 것 같은 효과가 난대 50분에 깨우는 55분도 괜찮은 지금 동네하면 누워서 춤추거나 노래 불러주시는 건가요? 자니? 자는구나 잘 자 웃겨 우리 노래 좀 아빠 안 잔다 야구 틀어놔 엄마는 잔다 너희 왜 나 잘 때 안 잘 때보다 더 돈을 많이 해? 나 왜 나 얼굴 근데 어떻게 나와? 동그라미로 나와?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다고? 광고수님이 보고 쉬는 시간에 자는 건 뭐죠? 반항하는 건가요? 이러는 거 아니겠지? 나 진짜 HP가 숙소 늘어나고 있어 나 지금 이곳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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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동그라미로 나와? 저기 모자일까? OK. 뭐야? 뭐야? 자전거인가? 연동연든? 너들은 왜 다 군필이야? 이런말하면 좀 그런거야? 미필 없어? 진짜 근데.. .. 네가 다 eleven과목을 늘 같은 곳을 사람은 떠올리기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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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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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렘수면 렘수면 나 약간 일어날 때 이렇게 아 뭐야 치마구나 다리 붙으려다거든 이렇게 얘네도 이렇게 일어나? 그치? 다 이렇게 일어나? 어 다리 반동으로 일어나 굴러서 일어난다고? 이렇게? 신기하구만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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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체부터? 야 그거는 너무 어려워 이런다 이런다 세팅해 다음 팀 봐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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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거 시작 전에 봐야될걸? 아 나 왔다 인터뷰는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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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올림픽공원 가서 저 뻗은 거냐고? 그런.. 그런가? 잤어 눈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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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라인이야 눈꼽 눈꼽 아니 아이라인이야 나 잠방 근데 진짜 잘 안하는데 다시 하이태 돌아왔습니다 하이태 돌아왔습니다 뚜루두루둔 오늘 2시 방정 덕후님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왔잖아 네? 다시 위기에 빠진 유진 씨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몇 시? 위야, 비야? 브리 뭐하자? 위기 탈출 위기 탈출 위기 탈출 위기 탈출 진짜 무섭다 아까 났네 아까 났어 매니저님 여기 안 될 거 같아요 유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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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팬싸인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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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k 우선 얼마나 از얼 plic하니 응 어떻게 어떻게 추천하지? 다음 경기가 누구랑 누가 붙으시는 거냐면 중국팀이랑 저스티스가 붙어 다음 경기가 누구랑